1. 노래를 좀 불러가야겠다. 이 방 안에서 진짜 아주 조그맣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들로.. 과연 이거는 가사가 나올 것인가? 언제 어디서나 동영상을 볼 수 있다면 유튜브 프리미엄에서는 오프라인 저장한 동영상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면 어? 안 나오는 거다 소리, 소리가 어때? 잠시만요 불러올게요 언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네 아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 맞아? 아 처음부터 구나 아 처음부터 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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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불러야지 아 아 아 아 이거 불러야지 근데 지금 뭐 뭐야 왜 이래 핸드폰이 너 핸드폰 화면 이상했어 형이야? 안녕 형 옷이야 가져왔어 잘 입을게 두고왔어 그 뜻인데요 그거 입어 도망가 도망가 어디든가야 머리 왜 이렇게 잃어둘고 가야 할 것만 도망가자 다시 할게요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나 실컷 잊고 잊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거기서는 아무 생각 말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두 번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물위에 빛을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멀리 안 가도 괜찮을 거야 너와 함께라면 난 다 좋아 이만큼만 해야지 이건 사실 좀 열창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집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점 승인마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새로운 에피소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대박이지 말해 뭐해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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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징이가 런징이가 내일 생일이구나 나 고마워 진짜 고마워 다행이다 다행이다 고마워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저는 너무 길게 하지 않아야겠다 좀 길게 해보려고 했는데 화질도 안 좋고 사실 밥도 안 먹었고 밥도 안 먹었고 그래서 그래서 이쯤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세수하고 밥 먹어야겠다 뭐 마지막으로 저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나요 여러분? 아 또 분명 안경 써달라고 하는 사람 분명 있을 거니까 미리 뽀로로처럼 멀리 안 가도 괜찮을 거야 어때? 포즈 역시 지친, 지친 도형 미팅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빠바밤 안경도 벚꽃 포즈 응 저 밥 먹으러 갈게요 이제 고마워요 오늘 저랑 놀아줘서 진짜로 소중한 시간 저한테 써줘서 고마워요 10초만 안아도 될까? 그래 안아줘 다 안았어? 랜선 안기 잘 안았니? 할게 나는 안녕